대안의 수교 장르의 합동교당 민찬기 목사는 지난 9월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교단 화합 동행을 위한 대성적 결단을 내렸다. 11월 9일 세대교회에서 열린 총회 신뢰위원회에서 민 목사는 하나님이 영광과 총회의 공익을 바라는 교단 구성원들의 마음을 수용해 총회 선거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총회 임원은 다 함께 머리 숙여 총회를 바르게 성기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로써 합동교단 106회 총회는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단은 지난 9월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서 민찬기 목사는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회법정으로 선거 모여 및 부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고 이달 열린 총회 신뢰위원회에서 민찬기 목사는 선거 후 여러 억측과 추측으로 섭섭한 점이 많았고 선거를 끝나고 보니 가족같은 사람들조차 나를 배반한 것을 알게 돼 일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민찬기 목사가 대성적 대의적 차원에서 융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정경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소강석 목사는 이날 이번 일로 인해 총회가 위상을 잃고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발벗고 나서게 됐다며 우리는 먼저 민찬기 목사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진심을 전했다. 또 민찬기 목사가 사회법정 소송으로까지 가지고 간 것은 부총회장 정탈이 아닌 총회 질서를 세우는 것에 있었다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를 총회 앞에 진심으로 전달하며 하나님과 총회를 위해 소송 취하를 용단해 줄 것을 강국히 부탁했고 민찬기 목사 역시 결단하여 소강석 목사의 말도를 하겠다는 말로 하답하며 총회 선거 문제와 관련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이로써 두 달간 끌어온 교단 내 난제를 해결하고 명실금이 합동교단의 장제교단 입지와 위상을 회복 확립했다. 이날 백항식 총회장은 말미에 총회의 위상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데 기여한 민찬기 목사를 박수로 환영해 달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로써 총회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중단 없는 전진에 힘을 실었다.